if 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f 는 논리적 익스프레이션 입니다. 그러니까 로지컬 익스프레이션 우리가 수학시간, 영수학과 그리고 숫자와 논리 수업시간에 공부했던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조금 더 달라지는게 없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서 좀 이름이 조금 촌스러운데 조금 세련된 이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톰 말고 A, B, C, D, E, F, G 어떻습니까? 조금 더 세련됐나요? 여기서 if 문장이 하는 역할은 뭐냐니까 if 는 만약에 만약에 점수가 50점 이상이면 합격 아니면 실패, 탈락 이렇게 되는거죠. 그런식으로 하는거죠. 그래서 equal if 문장 넣고 어 이게 뭐예요? 이게 저 i16이죠 그죠? i6이죠. i6이 어 이게 50점 보다 크다. 그죠? 그러면은 합격, 패스고 아니면은 떨어진거죠. 그러니까 인용 부호하고 패스 넣어주고, 넣어주고 그리고 아니면은 false. 떨어진거죠. 이렇게. if 문장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if로 쓸 수 있는 양식이 나와 있습니다. if에서 그 다음에 argument 로서 로지컬 익스프레이션. 로지컬 익스프레이션은 크다, 작다, 같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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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첫번째는 true인 경우에 값. 두번째는 false인 경우에 값. 그래서 a2가 푸이다. 이게 참이면은 a2 is 푸 아니면 a2 is not 푸 이런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거죠. 뒤에 설명들이 좀 나와있습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하게 되면은 pass라고 하는게 나왔죠. 이것이 뭐냐니까 a가 아니죠. 이게 i5. i5가 i5죠. i5니까 false로 떴습니다. 가슴아프게도. 그래서 떨어졌죠. 위치를 조금 조정하겠습니다. 색깔도 합격. 혹은 불합격. 이렇게 할텐데. 그것도 조금 이따 우리 살펴볼겁니다. 그건 다음 주제입니다. conditional permitting에서 합격이면은 파란색으로. 떨어졌으면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거는 지금 주제가 아니니까. 그거는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요런식으로. 자 자동체육 이라게 되면은 보다시피 요런식으로. 50점을 넘었으면은 pass. 아니면은 false. 그죠. false라고 하는 말보단 뭐 뭐 뭐. 네. false라고 하겠습니다. 성공이니까. 성공이니까 success라고 하는 것도 괜찮겠고. 이렇게 logical expression은 숫자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예 어떤 기준점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b의 성적점수. b의 성적점수가 i6잖아요. 그래서 i5가 i6보다 크면은 pass. 아니면은 false. 그러니까 b보다 잘했으면은 pass고. 아니면은 실패. 요렇게 적어질 수도 있죠. 그렇게 하면은 위에는 false입니다. 밑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동체육 이라 했을 때. 그럴 때 제대로 됐을까요. 보면은 이게 조금 애매해집니다. 왜냐니까. 지금 보면은. 얘가. 그러니까 a의 성적이 b의 성적보다도 좋으면은 pass하라고 되어있는데. 밑에 걸 보니까. 밑에 거는 b의 성적이 얘의 성적보다 좋으면은 pass하라고도 되어있고. 얘를 넘어오니까. 이번에 얘가 얘 이렇게 됐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주소가 절대 주소가 아니라 상대 주소. 상대 참조가 되어버리니까. 이렇게 자동체육 했을 때. 계속해서 얘와 얘를 비교하고. 얘가 얘를 비교하고. 얘가 얘를 비교하는 그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죠. 그게 이제 절대 참조와 상대 참조. absolute reference와 relative reference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절대값을 붙여주는게 좋습니다. i 앞에 달러 기호. 6이라고 하는 숫자 앞에 또 달러 표시를 해줘가지고. 그러니까 기준점이 되는게 얘란 말이에요. b의 성적표. 그렇게 해서 이제 자동참조를 하게 되면은 또 달라지게 됩니다. 보시면은. 얘를 보면은. 다 값이 그대로. i6 값이죠. 얘와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얘도 얘와 얘를 비교하고. 얘도 얘와 얘를 비교하는 거죠. 이게 if 문장입니다. 이렇게 비교하는 것을 이제 로지컬 익스프레션이라고 한다는 표현. 그러니까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로지컬 익스프레션뿐만 아니라 몇가지 레퍼런스에 대해서도 좀 더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if 하게 되면은. if 가 있고. if s 가 있고. if l 세가지가 있습니다. 요것 각각의 기능들도. 아이 죄송합니다. 같이 한번 나중에 3조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